네, 현재 저는 구프님들의 사랑이 없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춥고 외롭고 가만히 서있기조차 힘듭니다. 구프님들의 사랑이 많이 시급합니다. 구프님들이 저에게 사랑을 주신다면 짠!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 제 소개가 너무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프님들의 사랑이 많이 많이 필요한 브랜드니뮤직 연습생 홍성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주신다면 난 난 난 기대 많이 날 날 날 설레게 해 넌 넌 너 언제라도 네넨 내 품에 안겨요 이렇게 평생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구프님들 저는 나 없이는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그러니 브랜드니뮤직 홍성준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엑스 워너원 안녕하세요. 이대휘, 박우진입니다. 이번 프로듀스 엑스 워너원에 브랜드니뮤직의 뉴보이즈 홍성준, 김시훈, 윤정환, 이은상 연습생이 참가합니다. 네, 우리 브랜드니뮤직의 뉴보이즈들이 가진 끝이 없는 가능성과 매력을 마구마구, 마구마구 발산할 수 있도록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듀스 엑스 워너원의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진행됩니다. 브랜드니뮤직의 홍성준, 김시훈, 윤정환, 이은상 연습생에게 투표해 주세요. 브랜드니뮤직 화이팅! 프로듀스 엑스 워너원 화이팅! 나를 막지 마, 막지 마 프로듀스 엑스 워너원 화이팅!